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상하체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초보를 지나서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하체 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몸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골퍼들이 이 상하체 분리하는 연습 그러니까 좀 몸을 회전하는 연습을 하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몸을 돌리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까지 다 같이 따라 나가면서 엎어쳐 버리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로 막 회전을 하면 레슨을 해주는 프로님이든 아니면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던 머리가 나가네? 그러니까 머리가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뒤에 남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회전은 줘야 되니까 또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동작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체중은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면 또 이렇게 몸이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경직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하체 분리가 되지 못하고 자꾸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힘을 빼야 상하체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하체 분리 연습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머리는 최대한 뒤에 남긴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가 따라 나가지만 않으면 상하체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는 건 머리는 이미 여기 뒤에 잡아뒀으니까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는 건 이 적극적인 하체가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힘이 빠져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쓰면 나가고 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하면 빠지고 빠져서 체중이동을 하면 막히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단 릴렉스입니다. 이 릴렉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좋은 동작도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동작을 구현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설령 동작을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작이 나와서 얻는 좋은 장점들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부질없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좀 머리가 따라 나가고 혹은 뭐 이렇게 뒤로 빠지고 막히고 이렇게 좀 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골퍼들은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머리는 최대한 뒤에 그러니까 오른쪽 발 쪽에 남겨둔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체를 회전해준다. 단 이때 내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상의 위험도 있고 동작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오른쪽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하체를 사용해줘야 지금처럼 상하체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깅도 되고 샬로잉도 되고 하는 스윙의 최종 완성본 가장 좋은 골프 스윙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완전히 힘을 진짜 빼고 해보세요. 거리가 안 나가도 좋고 살살 쳐도 좋아요.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머리는 백스윙을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게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체는 적극적으로 회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피니쉬 했을 때 약간 이 오른발 쪽에 체중이 남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점점점점점 왼쪽으로 더 가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힘이 빠진 상태라면 백스윙을 해서 머리는 최대한 오른쪽 그리고 하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꼭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살살 해서 아주 오버해서 이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지만 혼자 연습할 때 느낌은 지금 보여드리는 정도로 하세요. 이렇게 느낌에는 이렇게 몸이 꺾어질 것 정도로 해야 겨우 이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에요. 어쨌든 우리가 스윙을 하면 축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몸의 왼쪽 편은 최대한 늘어나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공에 힘을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클럽이 빠져나가고 뿌려지는 데도 엄청나게 좋은 동작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동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왼쪽이 펴지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고 숙여진 상태에서는 파워도 잃고 정확도도 잃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전 클래식한 스윙처럼 막 피니쉬를 이렇게 꺾는 동작들은 하지 않죠. 근데 클래식한 스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C자로 꺾는 커브가 과장되게 표현한 건 맞지만 일반 골퍼들 특히 특히나 이렇게 좀 나가고 빠지고 막히는 이렇게 몸을 좀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골퍼들한테는 꼭 필요한 동작이에요. 피니쉬를 했을 때 이렇게 역 C자로 꺾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그 동작이 나와서 이렇게 착 맞을 때 이 왼쪽 몸은 펴지고 축은 제자리에 있는 이 상태 이 자세가 결국엔 나와야만 좋은 골프 스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는 최대한 오른쪽 하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단 지금처럼 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로 이런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힘이 들어간 채로 하면 되지도 않고 부상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우리 몸이 릴렉스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머리는 오른쪽 하체는 적극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치고 피니쉬 했을 때는 마치 내 몸이 완전히 이렇게 활처럼 C자로 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골프 스윙을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머리를 뒤에 두고 하체를 썼을 때와 몸이 힘이 빠지고 머리를 오른쪽에 두고 하체를 적극적으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몸이 경직된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대개가 이런 동작은 좀 빠진다 혹은 체중이 뒤에 남는다라고 표현하는 동작인데 머리를 오른쪽에 남겨둬야 되다 보니까 하체를 적극적으로 쓰더라도 왼쪽으로 이동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개의 관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힘이 들어가는 순간 통나무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분리해서 움직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체 분리 어쨌든 좋은 스윙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이 동작을 할 때만큼은 최대한 몸이 릴렉스한 상태에서 머리는 오른쪽 하체는 적극적으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됩니다. 지금처럼요. 머리가 제자리에 있으면서도 중심은 충분히 왼쪽에 가 있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는데 지금 제 왼쪽 몸을 보면 왼쪽 몸은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뒤로 좀 꺾여있는 듯한 느낌이 날 텐데 그렇게 왼쪽 몸이 쫙 펴져 있어야 파워도 공에 실리고 클럽을 원하는 방향으로 쭉쭉 뿌려줘서 방향성의 이슈 없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프로 골퍼와 일반 골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머리가 덤비고 빠지고 막히는 이런 동작들은 전부 다 몸에 경직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몸으로 인해서 충분히 몸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보다 쉽게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 마지막 배우리 프로 감사합니다.